영화와 음악을 동시에 즐기는 국내 유일 음악 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경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.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매진 행렬이 이어졌는데요. 개막작은 전설적인 밴드 아바의 일대기를 다룬 아바 더 레전드였고요. 폐막작으로는 애니메이션 수분간의 응원을 소개될 예정입니다. 올해 영화제에는 16개국 96편의 음악경화가 상영되는데 여러 장르 가수들 공연들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라는데요. 제천국제음악경화제는 오는 10일까지 청풍후반 등지에서 열립니다.